예, 아버지. 지금 공항에서 차 탔어요. 예, 예. 금방 가요. 빨리 와. 아버지가 라면 끓여줄게. 아이, 그래도 1년 만에 보는 아들인데 라면은 좀. 여보세요. 지관아? 나중에. 나중에 전화할게요. 나 만나러 온 거예요? 네. 왜? 이번엔 안 놓치려고. 신발 선물하면 도망간다던데. 괜찮겠어요? 어? 엄마. 엄마. 도망가면 쫓아가려고. 우리 행복한 그날들을 지킬 수 있다고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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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